여의도순보금교회 일부 장로들이 조용기 원로 목사를 배임 혐의로 검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교회 공식기구가 자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를 고발한 장로들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여의도순보금교회 장로 26명이 조용기 원로 목사와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일보 평생구동료 거액을 주식에 투자해 교회에 상당한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비슷한 시기 일부 언론을 통해 교회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자 여의도순보금교회는 교회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수개월간 진행된 조사를 통해 일부 장로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주일 장로의 모임에서 조 목사 등에 관한 비리 의혹 11가지 가운데 핵심 사안인 두 건을 먼저 조사한 결과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이 소유한 모 회사 주식을 교회 영산아트홀과 맞바꾸는 과정에서 주가가 부풀려졌으며 최소한 305억 원의 손실을 교회가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의 의혹은 지난 2000년 조모 씨의 지시로 30억 원을 투자한 벤처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투자금 회수 순위를 양보해 26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힌 두 건의 손실액은 335억 원으로 연루된 7명의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모두 한결같이 윗분의 지시에 거부할 수 없었다며 시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교회 당기위원회는 최근 조용기 목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장로 대표들에 대한 징계를 다룬 결과 압도적 표차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교회 내 공식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 발표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여의도순보검교회 측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는 단계로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발표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감사합니다.